2019년 2월 27일 첫번째, 마지막 케이스 낱박스 7개 있네요 한박스 마이글인가요? 그 도롬트로트에 옷 하나 나온 박스 빠진거 빼고 7박스 있는데 가보죠 랜덤아이즈 갑니다 존나가 있으시길 7번 갈게요 7번 첫번째 트리하우스님부터 35동 트윈스니까 7번이죠 7번 6분 18초에 놀렸고 7번 갑니다 둘 셋 넷 됐어 됐어 일곱 자 결과 나왔습니다 7번 보죠 로켓펀치님 맹호님 트리하우스님 삼성동 메쉬님 할라피뇨님 35동 트윈스님 별빛 찰러님 파워맨님 수완 민부장님 삼성동 호날두님 맹호님 세이킹님 맹호님 7번 갑니다 팀 13스팟이고요 듀얼팀이나 트리플팀이 있습니다 자 꼬마부터 바르셀로나까지 7번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7번 마지막 7번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네요 보죠 올림픽 리옹이랑 비리해 유벤투스 맨시티 돌문 레알이랑 나폴리 뮌엔이랑 모나코 파리스 엥제르망 로마 모스코바 포르투 트리플팀 리버풀 갈라타사리라고 사라이라고 하나요 터키팀 맨시티랑 샤크타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꼬마 아트리코 마드리드 토트넘 바르샤 까지입니다 사태 랜덤마이즈 결과 올려드리고 내일 컨텐더스 옵틱 풋볼 들어오고 출실이 금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들어오고 그 다음 뭐냐 셀렉트가 수요일 출신인데 월요일에 하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5케이스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아까 올려드렸고 티만 못하긴 하죠 자 로켓펀치님 올림피클 리옹이랑 비리해 맹호님 맹호님 유벤투스 트리하우스님 맨시티 삼성동 메시님 도르트문트 한라피뇨님 레알이랑 나폴리 35동 트윈스님 뮌엔이랑 모나코 벨빛 찰라니 파리스 엥제르망 파우맨님 로마 모스코바 포르투 수아 민부장인 리버풀이랑 갈라타 갈라타 사라이 삼성호날두님 삼성동 호날두님 맨유 샤크타르 맹호님 꼬마 세이킹님 토트넘 맹호님 바르샤크타르 입니다 일단 랜덤아이즈 결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